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더블당에 부산에서 유일하게 당선된 후보가 이번에 3선 고지를 넘어선 전재수 후보입니다. 부산 북구입니다. 아주 냉정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국민의힘이 부산에서 17대 1로 여러분이 이긴 겁니다. 이긴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3선에 성공한 북구갑을 제외한 나머지 17군데에서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보시게 되면 17석을 당선됐는데 북구갑 사수 이게 여러분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전재수 후보하고 서병수 후보. 서병수 후보는 부산시장도 연기하셨죠. 이 자료를 딱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서 상당 부분이 조작이 됐다고 누가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자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의 관외사전투표 투표 4733표 국외부재다 투표 104표 국호 1동 관내 사전투표 1637표 이게 다 조작이 되어 있는 겁니다. 조작이 되어 있는 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프를 딱 그려보면 되는 거죠. 이게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가 이게 여러분 사전 빼기 당일 여러분들 그래프인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자료를 가지고 이 그래프를 그려본 겁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시게 되면은 뭐 그냥 그래프만 딱 그려보면 이게 조작이 됐구나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9포 1동의 차익값 사전 빼기 당일 전재수 후보 플러스 4 서병수 마이너스 1 이건 괜찮습니다. 9포 2동 플러스 10 마이너스 9 9포 3동 플러스 10 마이너스 9 이게 전부가 다 조작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클 수가 없거든요. 그냥 제외 동포들이 이런 시간을 내서 투표하는 제외 국외 부재자 투표는 그냥 뭐 노다지면 노다지. 플러스 30 마이너스 28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얼마나 조작했는지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선관위 자료거든요. 선관위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후보의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4733표 조작. 국외 부재자 투표 104표 조작. 9포 1동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1637표 조작. 9포 제2동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2574 조작. 몇 표를 조작했냐. 관내 사전투표에 1295표를 선관위가 더해줬고 그다음에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529표를 더해줬고 9포 2동 관내 사전투표는 736표를 더해준 겁니다. 이 4733표에 1295표가 있는 겁니다.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이 1295표가 어떻게 계산됐냐. 가만히 있어보죠. 이거는 7700. 아 이거는 여러분들 계산이 왜 안 됐냐 궁금했더만은 여기는 부산은 조작가에 확 났네요. 이 6이죠 6. 사전투표에 5명이 올 때마다 한 표를 조작했냐. 그러니까 이게 7772표 나누기 6을 해야겠냐. 1295표가 되냐. 여러분 4733표 안에 위조 투표지에 1295표가 들어있는 겁니다. 1259표는 어디서 나왔냐. 선거인수 7772표의 6분의 1입니다. 6분의 1. 사전투표당에 5사람이 올 때마다 위조 투표지가 한 장씩 더블당 전제수 후보와 함께 더해진 겁니다. 6분의 1이 가짜 6분의 5가 진짜인 겁니다. 그러면 4733표 가운데 1295표가 여러분들 갖자면은 3438표가 진짜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제수 후보가 우편투표에서 받은 진짜 득표수는 3438표인데 거기다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 투표지를 1295표를 더해가지고 4733표를 받았다고 가짜를 발표한 겁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도망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좀 조사를 해보게 되면은 전체 6095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선관위가 집어넣은 위조 투표지가 6095표입니다. 그리고 투표장에 직접 시민들이 오셔가지고 던진 표가 3476표입니다. 진짜하고 가짜를 합치게 되면 발표가 나온 겁니다. 5명이 투표할 때마다 한 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부산에서는 아주 정도가 낮았습니다. 서울은 3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을 훔쳤고 부산은 5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을 훔친 거죠. 조작 정도가 굉장히 낮았던 겁니다. 왜 이렇게 낮겠는지 모르겠어요. 서울 정도 했으면 그래도 몇 자리 건질 수가 있었을 건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조작들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재수 후보의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이 48%인데 이걸 57%로 부풀려준 겁니다. 6095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러면은 승부가 어떻게 바뀌었나 여기 보시게 되면 전재수 후보가 패배한 선거였음. 1394표로. 그거를 6095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승부관리위원회가 전재수 후보가 승리한 후보로 탈바꿈을 시킨 겁니다. 원래는 서병수 후보가 38000표 전재수 후보가 37000표로 넣어 가지고 1394표짜리로 승리한 선거였죠. 그걸 전재수 후보한테 6095표 위조 투표를 투입해 가지고 4698표짜리로 승리한 선거로 바꿔버린 겁니다. 이런 선거를 놓고 뭘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참 나라가 걱정이 되죠. 이 조작을 해놓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표를 사전투표를 집어넣어 줬으니까 사전빼기 당일 차익값 그래프가 억수로 큽니다. 이게 2%가 10%가 되고 1%가 10%가 되고 마이너스 2%가 플러스 7%가 되고 플러스 4%가 플러스 12% 되고 표를 더해 줬으니까. 그래프를 보게 되면 더 여러분들 희한한 거죠. 이렇게 뚱뚱한 그래프를 만들어낸 겁니다. 여기서 찾아낸 조작값 5장당 1장 공짜로 집어넣은 것을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홀쭉한 그래프가 뜨는 거죠. 이게 다 조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부산에서 한석을 더불당이 얻었는데 조사해 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 투표지는 6095표를 투입했고 그걸 조성하기 위해서 사전투표위는 실제보다 5.0%를 부풀려서 발표했고 투입하는 방법은 사전투표소에 다섯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조작을 한 거죠. 원래 승리한 후보는 서병수 후보가 1394표로 이겼는데 전재수 후보가 4698표로 이긴 것으로 승부를 조작을 한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